자 28범지는 아주 출제가 잘 된 문제가 되고 자 문제에 주어진 길이가 없으니 길이까지 스스로 미지수로 설정하셔야 되겠죠 같이 읽으면서 확인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타원의 a제곱분에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y제곱 1이라고 일단 주어지고 자 두개의 초점을 일단 주시고 자 그 다음 거 일단 볼게요 선분 f랑 f'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c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으니 타원과 원의 나름의 대칭선까지 일단 고려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확인 한번 봅시다 원과 타원이 1사분에서 만나는 이 점을 p라고 하셨고 얘가 어쨌거나 공유점이 되시겠죠 자 타원 위의 점에서는 당연히 정의를 쓰셔야 되고 원 위의 점이니까 자 나무의 초점과 연결하면 수직 일단 발견되는데 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점과 이 점은 연결이 되어있고 다른 초점과 연결이 안되어있으니 자 원 위의 점이니까 보자마자 수직이라고 표시해주면 얘가 세타니까 이 각마저 세타가 되시면서 아 요 왼쪽에서 직각이 발견되면 각이 똑같은 구조로서 뭔가 닮은 관계를 자기는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이어서 일단 봅시다 원시가 자 y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q라고 일단 하셨으니 얘는 그냥 단독으로 원 위의 점이거든 자 그런데 얘부터 얘까지가 어차피 일단 지름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치면 얘가 수직이 발견되면서 자 세타 90도 세타 90도 이각 이각 두 개 똑같다고 둘 수 있으니 두 개 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인 게 확인이 되시겠죠 자 이 직선들의 교점이 결국 닮음의 중심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원하는 걸 일단 봅시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얘를 이루는 예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5분의 3이라고 일단 주시고 자 특수각은 아니고요 마지막 구하는 게 a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값을 다 구할 필요 없이 비율만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 저는 하나씩 쓰면서 일단 갈게요 이 닮음이긴 한데 자 이거에 코사인의 세타 값을 5분의 3이라고 일단 주셨으니까 적당히 미지수를 설정하셔야 되고 자 요렇게 일단 쓸게요 얘가 빗변이니까 이만큼은 5의 k라고 두시면 얘가 3k가 되시고 얘는 4k가 되시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원 자체의 대칭성을 고려하면 얘부터 얘까지가 4k니까 얘부터 얘까지 4k라는 것은 남아있는 얘가 k가 되시면서 자 이제 닮음 비를 바로 측정할 수가 있죠 세타 동그라미 세타 동그라미 5대 1이니까 닮음비가 5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를 다 써볼 수 있으니 요 정도 일단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5로 나눠주면 5분의 3k가 된다고 알 수가 있고 얘는 5분의 4k가 되는 거 알 수 있으니 자 나머지를 다 표현하는데 성공하셨다고 봐도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일단 쓰면서 일단 갑시다 자 첫 번째는 저 2회점 p에 대해서 정의를 쓴다고 치면 두 개 거리의 합이 주축의 길인 장축의 길인 ea랑 같을 수밖에 없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에서 얘부터 얘까지 일단 더해주면 되니까 5k다가 5분의 7k를 더해주면 자 5분의 32의 k가 되시고 결국 a라는 값은 5분의 16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b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부터 얘까지인데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초점과 엮으셔야 되고 얘가 90도인데 지름의 양 끝에 정중앙이 있으니까 45도인 것을 확인하시면서 1대 1대 루트니까 얘부터 얘까지는 4루트 2의 k가 되고 절반은 2루트 2의 k가 되는 것을 쓸 수가 있으니 자 식을 요렇게 일단 써보자 이 초점을 작도하는 방식 중에서 a제곱 빼기 b의 제곱을 하신다고 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8의 k의 제곱이 돼서 자 모든 것을 싹 다 k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러면 되거든? 자 써보자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옮겨주면 a제곱 빼기 8의 k의 제곱이다라고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제곱 얘는 계산하면 되니까 25로 다 통분하시고 256에서 200 빼면 56의 k의 제곱인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자 마지막 구하는 게 a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어차피 제곱하면 25는 똑같을 거니까 k제곱 똑같겠죠 자 그렇다면 얘 제곱하시면 자 얘는 16의 제곱분의 56이다 요것만 일단 계산하시면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정리해주면 정답은 32분의 7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미지수 설정부터 닮은 발견까지 이래저래 조화롭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자 4번이고요 자 좋아지nan 자 자